강남아의 신대가 왔어 네 풍남부 풍남부 네 서울의 뭐 인지 뭐 니가 숙리의 부분과 비교해도 스케일이 많아 네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 성도 있고 또 어떻게 규호도 찾아있고 무엇보다 더 이제 이 저거 흐 네 그 좌 흐 흐 흐 흐 흐 이게 청주이신 헬싹이구나, 그 다음에 조선 왕실에 어떤 헬싹들을 볼 수 있는데 영대, 오도아시아에서 제왕의 도시를 가리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나라, 고주, 한나라를 세웠던 그림이 이 사람이 폐협 부모 출신이에요. 한나라 고주 유밤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나라 고주 유밤이 폐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폐협 부모가 보유명사 아니라 폐협 명사처럼 제왕의 도시 그래서 텀대? 그러면 제왕의 도시가 폐협에서 돌고 태어났어? 왕의 우영이야?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고주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 성대에 남쪽으로 그래서 풍력? 그래서 풍력이 뭐야? 전주가 하다 하다 이런 것들은 ¿이런가? 지리적으로 보면 제왕의 도시가 그냥 하다 하다 하다라는 느낌이지만 워 votre 실수에 대한 아무리 부위의 부위의 부위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해요. 그것은 우유의 부위에서 얼마나 아무렇고 흔나볼인데 이 맛을 그의 고기의 뒤 수입에서 는 그런 더수의 장추가 조선시대 위 특히 흑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수입니다. 자기가 풍남뿐이라는 이름을 지금 듣더라구요. 영조대국도 영조대국도 영조대국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조금 더 높이는 점으로 해가 되면서 우리 신호로부터 하고 싶은데 그 이름을 중단하니까 풍남뿐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거가 보석뿐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전주의 부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양가 많이 싫어.